드디어 제 차가 나왔습니다. 인생 첫 신차. 이 차는 제가 면허를 작년에 따고 연습용으로 샀던 차인데 이제 제 첫 차를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연락받아가지고 오늘 도착한다고 당황스럽네요. 끌고 왔어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일단 차량이 여기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탁송을 받아서 차량 검수랑 선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데 찾아봤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루마 선팅이라는 업체고요. 어 저기 왔다. 대박. 저기 왔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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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입니다. 제 차입니다 여러분. 헐. 헐. 오마이갓.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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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이 차를 한번 빌리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마감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크게 뭐 이상 있을 거 같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마감? 여기 안쪽 마감 내가 이거 봤지? 여러분 제 차예요 어떡해 대박 너무 신기하잖아 기분이 너무 좋잖아 일단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나서 이거를 이제 선팅을 해 주실 거고요 저는 전면은 루마 버틱스 900으로 30%를 했고요 측면이랑 후벤이랑 위에는 루마 버틱스 700으로 5%를 했어요 좀 어둡게 하려고 저는 이 번호판 등록을 제가 직접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떼고 차량 등록 업체에 가서 제가 직접 하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게 대행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임시번호판이랑 임시은행 화가증이랑 신분증이랑 챙겨서 왔고요 이제 제가 원래 타던 차를 엄마한테 명의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층으로 가야되지 쪼쪼쪼쪼고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차 등록하시려구요? 네 어디로 가야되요? 우측에는 차량 민원과에 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갖고왔어요 차량 민원과 여기서 하면 되는거 같아요 이제 자동차 신고로 인증창이잖아 아 제가 몰랐는데 제작증이란게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제작증 받는 팩스 네 이거를 딜러분한테 또 받아야겠네요 생각보다 서류를 쓸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만약에 나는 바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대행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증이란 것도 필요하대요 저 몰랐는데 그거 지금 팩스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이제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하고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취득세 납부하고 다시 저쪽으로 오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간 힘드네요 약간 힘드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귀찮긴 한데 금방 되고 번호판도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할만한 것 같아요 약간 귀찮다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행하고 아 나는 시간 있고 좀 몇만원 아끼고 번호판도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면 하세요 루마 7백으로 5% 한거죠 5% 이거 자국 있는데 다 혼자 오는데 그 밖에 뭐 스티커 붙였다는 것 같아서 다 따고 쓰면 돼요 아 지금 다 써지는거에요? 아 썬팅이 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썬팅을 반에다 하죠 아 아 나 밖에다 안쪽으로 갔어 아니 안에다 해요 아 그래야 안 벗겨지겠구나 아 이건가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이런 얼룩 같은 거는 없어지는 거죠? 네 물나간 자리라서 유리막 쪽도 안 해도 되죠? 근데 검정색 차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다른 차 보다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래서 유리막을 하시면 모음은 좀 되죠 근데 그거 자주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다 돈이에요 이렇게 썬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 나 코일 사서 코일 깔게 뭘 또 이렇게 다 사려고 더러워질 거 같아서 베이지잖아 내가 돼 나도 나 한 번만 떼래 내가 먼저 떼고 어떡해 물이야 떼게 해줄게 오 깜짝이야 아이고 차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차를 엄청 막달았거든요 똥차 타가지고 아니 왜냐면 나중에 갈 거 같은 일이 생기면 너무 가슴이 없을 거니까 안 돼요 우와 근데 이거 버텍스 우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볼게요 아 그쵸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내 첫번째 타임 드라이브 정말 겁나 정말 겁나 정말 겁나 정말 겁나 정말 겁나 웃음 다ynen 그쵸 다행히